사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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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 네 안녕하세요 쇼딩여러분 국제코풀 제이입니다 저희가 엄청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한 3시간밖에 못 잤지 그래서 저희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고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집을 나가서 이사를 갈 거예요 이사를 더 큰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한 것만 다 싸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사업체를 불러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다 싸놓고 나머지는 이사업체분들이 오셔서 다 포장을 해 줄 예정입니다 하 저희 새로운 집을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? 안 보여줄게 안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뉴스는 좋은 소식은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복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복층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공간만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엄청 작아서 저희가 공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우리 지금 다 싸면 해 줄게요 응 저희가 여기를 원래 사람들이 여기 살 때 옷장으로 많이 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서 이거 딱 들어가니까 끝이에요 사샤는 메이크업을 여기서 해요 맞아요 여기 여기 PC반이고 여기 제 화장실 화장실 화장대 화장대 화장실 여기고 우리 아주 큰 문자가 생겼어 우리 집에서 한 개 밖에 없어요 보여 드릴까요? 응 자 거실은 무난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저희 일단 여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패딩이나 겉옷을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쫘르르륵 다 있는 거 있죠 심지어 럭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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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방에 옷장이 딱 하나에요 저희 집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준비해 주세요 어 하나 둘 셋 와 이거 이렇게 완전 꽉 차갖고 지금 이거 버린 것도 옷도 엄청 많고 엄청 많이 버렸어 어 정리 그나마 좀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공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너무 편했거든요 맞아요 이거 움직일 수도 없고 응 맞아 하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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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버려요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하고 어그네이션 하고 있는데 공간이 그냥 없어서 응 우리 집 약간 매쉬 매쉬 보여 이제 공간이 복층이 있는데 근데 복층은 또 이제 잘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응 좀 큰 집으로 응 하아 이제 좀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올 때 응 아저씨 보이지마 아무튼 오늘 이사 브이로그 영상을 이따 쭉 찍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자 오늘 새로운 집으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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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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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치? 우리 다 보여줄게요 도도도도 그 안에 지금 지금 우리 가구 다 있어요 그치? 우리꺼야 다 우리꺼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집에 살거에요 좋아? 좋아 기분이 좋아? 좋아 좋아 내가 졸려 어떡하지? 나도 너무 졸린데? 배고파 나도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우리 자동차야 너무 바빠서 우리 너무 바빠서 동영상도 찍을 시간이 없잖아 생각보다 맞아 동영상도 못 찍고 밥도 못 먹고 네 여러분 나중에 보자 네 저희가 드디어 집을 다 옮기고 안에 다 풀어놨는데 근데 이사집은 대충 풀어놨고 지적을 하고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되지만 저희 이제 강아지랑 강아지랑 고양이 집 처음 봤을 때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이키 먼저 라이키 라이키 아이고 너무 쉬워 라이키 집 라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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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집이야 라이키 라이키 우리 집에 왔어 라이키 라이키 엘리스 라이키 엘리스 라이키 왔어 라이키 우리 들어갈까 가자 라이키 렛이 어디있어 라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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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가고 싶어 라이키 나 라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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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그래 엘리스, 그래! 집이야, 집! 집! 엘리스! 아이고, 어이구, 뭐야! 뭐야, 뭐야! 여기 어디야! 여기 어디야! 아, 이 신난 놈! 엘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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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! 어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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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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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는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요. 방금 이사 오긴 했지만. 너키는 완벽하게 적응을 했구만, 벌써. 와, 이거 뭐야! 하나도 안 붙어. 이거 우리 집이야? 뭐야, 이거 뭐야!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짐 정리하고 여기 송수도 해야 돼서 일단 집은 저희가 정리 다 마치고 홈투어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시오! 그치? 네, 여러분한테 지금 그냥 이것만 보여줄게요. 와, 이걸 더 버려야돼. 이거 다 쓰레기! 오, 어떡하지, 안고! 아, 미쳤다! 지금 저희가 집을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홈투어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일단 잠 좀 자고 좀 기다려주세요! 응, 저희는 자러 안녕! 나 잘게! 응! 알겠지? 이 마음은 여기에 저는 이거 묻히게 찾아서